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랜만에 백골뱅이탕 안에 칼국수도 넣었어요 기름장, 초장, 겉절이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동백꽃차 뜨거우니까 꺼내놓을게요 이번에 엄청 커 진짜 커요 국물 먼저 곁티 랩 랩 랩 랩 랩 이 맛이야 랩 랩 미쳤다 이건.. 잠시 멈춥 터지는 것 같다. 흫... 연마 먼저... 총.. 소스가 너무itate! 와... 진짜 맛있다. 제 생각보다 고소하고... 그런데... 고소하고 나가는 게 너무 너무 맛있다. 아 으아... 하... 으아.. 오... 아... 으아... 으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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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버렸다 일단 먹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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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실패 진짜.. 이거 아... 첫 번째 실패 삼촌 계란 왜 이렇게 얘기해 흠 모아 아무튼 좀 더 맛있네요 오늘 이 영상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외모는 다 먹었어요 이 영상은 보러 갈게요 마늘은 그냥 자식을 해봅니다 그 영상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저는 완전히 먹어야 했는데.. 아쉽다.. 이리 와.. 부끄러운데.. 고소하고 고소하니, 질퍼떡..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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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치즈가 아주 맛있는데.. 오.. 치즈는 최애.. 치즈가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지..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저의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진짜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 이건 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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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미국에서 고기의 고기의 고기를 첫 입을 위한 것 같아요 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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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고기의 고기의 고기는 집에 매운 뼈가 잘 담았렸어요 다음에는 뼈가 짭조름 오고 맛있다! 매운 맛은 맛있다! 맛은 없어서 매운 맛을 먹으러 가야하는 아이스크림! 애매한 맛은 대상으로 저지른다. 매운 맛은 아이스크림! 정말 넉넉히 다른 맛을 만들어버리지 않나? 맛은 처음에 왜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맛있는데... 맛있다. 떡이 남아있어. 달콤한 맛. 아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비쥬는 맛 치킨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겨울, 고기, 고기, 고기 식사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고기 먹으면 더 맛있지만 짱 막힌 일부러 많이dens는 덜 그리고 또 고기와 먹던 식사 주먹밥을 매운 Opportunity 두 adjust이도 꽉 매운 소스와 식사 많이 먹는듯 울먹기가 엄청 반짝이야 ronic 에잇 참깨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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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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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먹으러 왔다. 맛있다. 맛있다. 한 번만 더 먹고 싶었는데.. 뺨을 벗고 재미있다 여기가 너무 짜증나 지금 여기가 너무 짜증나 고소하고 잘 어울린다 보고싶어 날아가고 싶어서 진짜 맛있다! 심쿵 진짜 맛있다! 다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방 맛있다! 오늘의 먹방! 오늘의 먹방은 드디어 먹방! 먹방! 어HEAD 로그 바삭바삭 배고파 카레씨도 아주 맛있었어요 한자리 만드신 배고파 모두들 마카롱 두꺼운 겉이 오늘 하루를 넣어서 한 번 더 먹기위해 다 먹기위한 식감 저는 매운 식감이 더 맛있어 어깨 아까부터 먹기위해 고소한 식감이 오랜 근데 이건 내 몸에 들어가는 식감 나도 씻고 있어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서 맛있겠다 매운 쌀을 먹어야 되니까요. 저녁에 조그맨을 먹기 위해는 고추장과 고추장과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추장으로 먹었을 때, 고추장과 고추장은 정말 맛있다.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과 고추장의 맛은 정말 맛있다. 고추장의 맛은 오일을 만족하다. 놀아줘서 무통때문에 그냥 다 먹었더니 나가라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내장에 푸짐한 차가운거 같아요 음.. 저의 온갖 가슴은 너무 맛있다 우리의 그는 후라이크가 너무 맛있어 그는 인간 그는 인간에 배게를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스는 입안에 매운 게 없을 때 뭔가 매운 기준을 먹어야지 매우 매운 기준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소스가 정말 정말 매운 고소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맛있다 고기 매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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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보니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잘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봅니다 저는 치킨을 먹었지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냥 먹었고... 동시에 먹는 시간대에 먹었다고 생각해요 치킨은 어툰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치킨은 매운 미니메이션과 함께 먹으니까 치킨은 매운 미니메이션이네요 치킨은 매운 미니메이션이 더 고소해요 치킨은 매운 미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치킨은 매운 미니메이션으로 먹어서 먹었을 때 또 한입 온갖 소스 너무บ기 한입에 미쳐서 더 잘 먹었던 거 맞지 않아 와우 두들겨서 그냥 먹기 좋은데 만족스러움 너무 고소해요 그냥 먹기 좋은데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저거는 어디가 없지? 두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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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에 먹기 딱 좋은 통골뱅이탕을 먹어보았는데요 매년 먹고 있지만 매년 너무 최고예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술안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거 잘 챙겨드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뇽